마법인형각성 이번 시간에는 리니지 W에 새로 캐추가 되는 마법인형각성과 마법인형탐험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법인형각성은 각성서 아이템을 통해 보유한 휘기등급 이상 마법인형의 새로운 능력치를 각성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각성에 성공하면 인형스펠, 인형특성, 인형스택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, 레벨을 올려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는데요. 그럼 어떻게 마법인형을 각성할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법인형각성은 보유한 휘기등급 이상 마법인형 중 하나를 선택한 뒤 해당 버튼을 눌러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각성 성공시 획득가능한 능력치와 소모재료를 확인한 후 버튼을 눌러 각성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. 마법인형에 따라 서로 다른 필요재료와 성공확률을 가지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각성이 완료되면 마법인형에 새로운 능력치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먼저 획득가능한 목록 중 인형스펠 하나를 확률에 따라 획득하게 됩니다. 마법인형에 따라 획득 가능한 인형스펠이 다르며 원하는 스펠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마법인형 성장 버튼, 스펠 각성 메뉴에서 재료를 소모하여 다시 획득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인형 스펠이 강화되고 인형 특성이 활성화되는데요. 이는 마법인형의 레벨을 성장시켜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. 이어서 마법인형 성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각성이 완료된 마법인형은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경험치를 획득하여 레벨을 올릴 수 있는데요. 한 장 이상 보유하고 있는 휘기등급 이상의 마법인형 카드를 소모하는 방법, 경험치를 획득하려는 마법인형을 소환하고 사냥하는 방법, 그리고 곧 설명드릴 마법인형 탐험 보내는 방법을 통해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으며 특정 구간에서는 돌파를 진행해야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. 이어서 마법인형 탐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마법인형 탐험은 현재 소환 중이 아닌 각성 마법인형을 활용해 추가적인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마법인형 메뉴 탭 중 탐험 탭을 눌러 진행할 수 있는데요. 지도에 표시된 사냥터 또는 던전을 선택한 뒤 보유 중인 각성 마법인형들로 해당 지역의 필요 특성을 만족하는 파티를 구성하면 탐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탐험 중에는 몬스터 조우, 아이템 획득 등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. 모든 이벤트는 탐험일지, 모든 획득 아이템은 탐험 전립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탐험 상점에서 탐험에 도움이 되는 주문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탐험은 나가기 버튼을 눌러 다른 메뉴를 이용해도 계속 지속되며 탐험 완료 후 탐험 전립품을 정산하거나 탐험 중단 버튼을 눌러 지금까지 탐험 중 획득한 전립품만 정산한 뒤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마법인형 각성과 마법인형 탐험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. 각성 마법인형을 활용해 더욱 다양한 모험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기상캐스터